자 우리 기병들은 뒤에서 잘 버티면 됩니다 원거리 방어 확률 50% 하면 좀만 기다려 자 기병대 빨리와 방패벽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버텨라 빨리 빨리 아이씨 레고 안 뿌렸네 레고를 안 뿌렸네요 제국의 전사들아 기병대 컷컷 기병대가 좀 늦었네 아이씨 레고를 안 뿌렸네 공격 공격 공격하라 으아아아 제국 경기병입니다 검기병 제국의 경기병들아 이병대 이쪽 뒤에 도전 제국의 경기들아 기병대 위협 빨리 빨리 대형을 형성하라 서둘러라 적들이 도망친다 이 겁쟁이들아 기병대가 오래 끌고 있어 하구를 찾으러 진영 변경 더 빠르게 빨리 빨리 시급이다 제국의 정리들아 내가 됐다 망설이지 마라 기병대 자 우리 창기병대 돌격합니다 돌격합니다 그치 음료밤 이곳에 이럴수 네 이곳에 뱉 그래도 잘, 잘 막았어요 다행히 아까 기병대 두부대로 이 애들 빼가지고 어그로 잘 끌어서 다행히도 지금 크게 힘들게 이정도 숫자로 어그로 잘 끌고 있어요 이마들 갑상 내가 된다 뛰어 뛰어 빨리 가자 기병대 전투 준비 죽여라 기병대 예 준비들 해라 빨리 빨리 모두 주무 가자 제국의 병사들이여 네 베커도 셉니다 도끼, 도끼 아니었네요 걔들이 각오를 가져라 위하 거의 다 정리가 돼 갑니다 여러분 이게 유갱으로 하면 처음부터 천공군이랑 여러가지 쓸 수 있어가지고 좀 좋아요 아 기병돌격이 제일 지쳤다 기병돌격이 기병들이 지쳤네요 아 우리 또 사냐 병력 없게 다 싹싹 쓸어 먹어야지 다 싹싹 쓸어 먹어야지 그래도 방진 다 싹싹 와 여러분 보이세요? 방진 형상으로 이렇게 시체들이 널부러져 있는거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청색이 황관적이고 이 붉은색이 우리 제국군이죠 그래도 크게 방진 안 무너지고 그래도 크게 방진 안 무너지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와 와씨 재고 건비가 둘이 2000킬 했어 거의 와 1000킬 1000킬 했네 기병대 2개가 기병대 2개가 2000킬 했네 여러분 보십쇼 자 왼쪽 제국군을 그렇게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.